벤틀리! 벤틀리! 저렇게 동생을 예뻐하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아니 얼마나 가정했던지 그때 건우가 질투할 정도로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애기 뭐해? 참 참 애기 귀여워요. 애기 귀여워요? 아 귀여워요. 아 귀여워요. 괜찮아. 오늘도 나은이 눈엔 벤틀리만 보이나 봐요. 너무 잘 챙긴다, 진짜. 기분 좋은가 봐요. 너무 귀여워. 아 또 시작됐어요. 아 이 건우의 질투. 뭔가 기분 안 좋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. 그냥 먹을 거야? 배고픈 것 같아요. 만나기만 하면 시작되는 동갑내기 친구들의 먹방 배틀. 그 첫 시작은 바로 분유인가요? 어떡해 어떡해. 지금 친구가 먹으니까. 맛 맛 다행이다. 건우가 진짜 잘생겼다. 되게 동성한가 봐, 그치? 3개월 빠른가? 한 3개월인 것 같은데? 한 3개월인 것 같은데? 어우 속눈썹 봐. 어 손 진짜 길다. 아까 왔을 때 지금 머리 다 길르고 옷 많이 이쁘니까 난 여자 트리였는 줄 알았어. 아 건우 점점 예뻐진다. 정말 눈발이 예쁘다. 큰일 났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요가 하는 건가요? 아유 그냥 누워서 식사하시네요. 정말 세상 걱정 없는. 너무 부럽죠. 너무 부럽죠. 건우야. 진짜 얌전히 있네. 맛있어? 맛있어? 너무 예쁘다. Uns olhar, 빙 Encina Unzgaен... 짜면이 붓이יתRM 그리고 PLK를 두고 더 이상 키워두든다. 감사합니다.